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세월호 참사 우리는 모두 잊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서로를 위로했지만 7년이 흐른 지금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최근 카이로스에 출연해 타들어가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발생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일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멀게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특수단을 조직했으나 지난 1월 19일 내놓은 1년 2개월 만의 수사 결과는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또 법원은 해경지휘부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가족들은 특수단이 형식적인 수사만을 진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당시 특수단장은 임관혁 검사, 대표적인 우병우라인으로 알려진 검사였고 그를 특수단장이 앉힌 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인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카이로스를 통해 검찰이 특수단을 조직했던 이유를 이렇게 예측하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 했다. 최선을 다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 구조하러 갔다가 구조 잘 못했다고 해서 구조대원이나 책임자를 처벌하면 누가 구조 현장에 가려고 그러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소까지 다 했다. 그러니까 박수 쳐주라.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걸 목표로 특수단을 만들었던 거고요. 세월호 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현 정부의 침묵에도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특수단은 거의 해체가 됐고 다 돌아갔거든요. 거기다 내고서 더 얘기해봐야 그렇고. 지금 저희 관심사는 이런 검찰의 이런 수사 결과 또 수사 방향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날 유 위원장은 대통령과 또 현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확인받고 싶다고 거듭 언급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독인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단식 기도회는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